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영양을 대표하는 여행지, 영양여행의 1번지 중에 하나인 선바위, 입석바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입암면에 자리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입암, 바위가 서 있다고 해서 입석, 거기서 유래된 입암면입니다. 선바위 관광단지가 있고요. 여기에는 넓은 주차장하고 휴게시설, 편의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선바위 관광단지 안쪽으로 들어서면 이렇게 앞쪽으로 반변천이 흐르고 있고요. 그 반변천 강 뒤쪽으로 아주 멋진 바위 암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는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암벽이고요. 저 바위를 따라서 흐르는 이 반변천하고 또 왼쪽에서 흘러오는 청계천이라는 두 개의 물이 합류되는 지점에 이렇게 입석이라는 선바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입석은 남이장군이 이곳에서 영모를 통을 하고 영모의 기운이 남아있다 하여 그 바위를 칼로 내리쳐 쪼겠다라는 전선이 있습니다. 입석바위, 선바위 관광지대를 지나서 좀 더 위쪽으로 올라서며 이렇게 영양 산촌생활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왼쪽에는 주차장이 있고요. 또 정면에는 이렇게 안내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공원하고 산촌생활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우측으로 진행을 해봅니다. 이쪽으로 가면 옛날 전래동화를 우리 조형물로 나타낸 여러가지 재미있는 모습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호랑이와 곶감, 의좋은 형제, 그리고 흥분의 가족 이런 전래동화를 형상화한 조형물로 지나서 들어오면 방아가 있고 또 곡식을 찢는 데 사용한 맷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서면 아담한 연못이 자리하고 있고요.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연꽃이 없는데 연꽃이 피면 아주 멋진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청전 이야기를 담은 그런 조형물도 있고요. 그 연못 뒤쪽에는 이렇게 박물관이 다수고타게 자리하고 있고 그 앞을 지나서 내려오면 우측으로 선바위 관광단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따라가면 안벽 밑으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내려오면 이렇게 노화집이 자리하고 있고요. 옛날 산촌의 집 모습을 그대로 재해내놓은 그런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투방집이고요. 투방집은 통나무를 이렇게 높이 쌓아서 그 가운데에 흙을 발라서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외양간이 있고 우물이 있고 그리고 초과를 이은 지붕이 있는 아주 보기 좋고 예쁜 투방집입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세간 살림살이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또 농사를 짓는 모습 소를 가지고 이랑을 만드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도를 드리는 사랑당이 자리합니다. 안쪽에는 치생을 드리는 정화수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촌 생활을 볼 수 있는 영양 산촌 생활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바위도 둘러볼 만한 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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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